목표값 찾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엑셀에 작성된 데이터에 특정 셀 값을 목표값을 정해주고 그 목표값이 되기 위해서 특정 셀의 값이 얼마이면 가능할까 라는 값을 찾아오는 기능입니다. 현재 예제에서요. 지점별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서초점에 냉장고의 판매 총액이 현재 9,600만원인데요. 판매 총액이 1억이 되려면 판매량이 얼마면 가능할까 라고 값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커서를 20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셀에는 수식을 통해서 값이 구해져 있고요. 그 값이 1억이 되려면 직접 값을 입력합니다. 0을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총 8개의 0을 입력하시고요. 1억이 되기 위해서 판매량이 얼마였으면 가능할까 라고 판매량이 있는 D10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값을 찾았습니다 라는 메시지 상자가 표시되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